물방울 떠 월챙이 월챙이 짜궁 월챙이 팝팝하자 버리겠다 완전 커 잘 보면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제 완전히 커 요즘 진짜 내꺼야 왜 맵지 왕이 혀야야야 우리 안에도 탑을 잡으러 웃긴 등장 왜 괴물 같아? 바닥에 왔다 자기들 도착 아, 피는 거있어 지금 피는 거 있어 피는 거 있어 피는 거 있어 피는 거 있어 왜이래? 왜이래? 피가 났다 피 꽃 갈아 이걸로 갈색 내가 오라고 했잖아요 진짜요 아니 싫어 아니 싫어